코스피는 너무 쌉니다 2년 평균 대비 저렇게 낮아진 나라는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그 정도 밖에 없어요 8.8배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그럼 락바텀, 딥벨류 구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사자 일단 사고 좀 기다리면 어? 하는 사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조심하자고, 경계하자고, 고민하자고 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1분기를 지나면서부터지 지금은 아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 중국, 일본발 이벤트 이슈가 큰 게 하나 터지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향후 이 코스피 짓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말씀드리면 극단에 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 그림을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회색이 단기 매크로 이스탠덱스는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리스크 오프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리스크 온 시장이 오른다 지금은 0.9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정점이고 조만간 리스크 온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작년 11월, 12월 또는 뭐 그럴 때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중기 지표가 안 움직였거든요 중기 지표가 이 파란색인데 이게 아마 이번 주말까지 업데이트하면 이게 0.5, 0.6 전 고점 수준까지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임팩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변동성 빅스도 지금 18%, 19%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점 다 왔다 그러면은 시차는 좀 있겠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리스크 온 시그널이 발생하고 변동성도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도 좀 어제 다시 여기까지 왔죠 뭐 등락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내려놓긴 했는데 전 고점 수준까지 반등하는 그 일을 열어놓을 수 있겠고요 나스닥도 좀 더 밀리긴 했지만 되게 다행히 지금 보시는 하락 추세대를 깨진 않았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좀 박스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코스피는 너무 쌉니다 이게 뭐냐면은 5년 표준 편차에서 그리고 2년 표준 편차 밸류에이션 안에서 코스피는 어느 레벨인가 봤더니 코스피 혼자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에요 2년 평균 대비 저렇게 낮아진 나라는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그 정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싼데 그래서 저는 오늘 2700에 여기 깼죠 근데 아마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반등을 하면서 2900선 때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900선이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12개월 선행 EPS 빠르게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3입니다 10배가 3030이에요 그리고 9.75배만 가도 올해 평균이 마이너스 1표준 편차인데 거기에만 가도 2968 58, 60 그리고 지금 9배가 2730이거든요 2700하면 8.8배 정도 돼요 그게 2022년 10월 저점권이에요 락바텀 8.5배긴 했는데 8.8배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그러니까 9배가 깨진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장중에 2700선이면 그럼 락바텀 딥 밸류 구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더 걱정하기 보다는 일단은 사자 일단 사고 좀 기다리면 오오 하는 사이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도 2430 갔을 때 2400 깨진다 막 난리나가 났는데 2430에서 2900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 같거든요 위협 주다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과격해요 그러니까 중요 지지선 저항선을 깨고 넘고 하면서 변곡절을 만들거든요 대표님이 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장뜨흥봉이 두 개면 일단은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날 근데 뒤집어서 올려버렸고요 이때도 양봉으로 2900 가까이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부터 쭉 내려버렸고요 여기까지 또 떨어져서 오늘 음봉이 됐죠 다음주에도 초반에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전 그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겁낼 때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좀 추가적으로 워낙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통화정책이라든지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 한 달 전부터는 약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맞아요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는데 저는 최근 흐름들을 보면 조금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던 이 사진 멋진 사진을 트럼프의 드라마틱한 재선 시나리오를 풀가동 시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트럼프가 되면 IT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트럼프가 되면 IT가? 제 생각에는 뭐 트럼프가 IT를 막 공격적으로 밀어준다 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미중 패권 전쟁 계속해서 지지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들은 좋겠죠 아무래도 IT도 좋고 그쵸 트럼프 1기 때도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다 박살이 나 있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가릴 거 없이 그리고 은행 에너지 뭐 내수 관련된 종목들 중소유 종목들 막 움직였죠 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그림은 그냥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받는 데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정도의 영향을 줬지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 그림 그런 상황에서 어디있지 잠시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2017년 16년 말 2017년 케이스에요 2016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달까지만 해도 힐러리아 무슨 트럼프야 야 트럼프들이 다 망해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9월 달에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너무 잘해서 역전이 되고 막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결국엔 트럼프가 됐죠 망했냐 안 망했어요 증시는 어떻게 됐냐 11월 9일이 대선이었을 거에요 그때 코스피는 코스피는 그날 저점 찍고 2017년 내내 올랐습니다 10월 달까지 쉬지 않고 그리고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 달러는 강세 올드 이코노부활이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될 거 같으니까 달러가 반등하고 소재 산업자 에너지가 반등하는 듯 보였고 IT가 좀 쉬는 듯 보였는데 그 다음으로는 달러는 약세 IT 강세 나머지는 좀 안 좋았던 그림 무슨 말씀해 드리냐면 자기 갈 길을 가요 근데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트럼프나 정치적 이벤트로 출렁일 수는 있겠죠 오버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방향성을 꺾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이 꺾일 때 언제냐면 만약에 이 흐름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취임하라고 정책을 펼쳐서 막 나쁜 정책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면 이렇게 가는게 여기까지 갈 수 있던게 이렇게 먼저 꺾인다거나 좋은 정책을 펼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더 간다거나 이런거지 트럼프 당선 부러지고 트럼프 낙선 오르고 이런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심하자고 경계하자고 고민하자고 하는거는 내년 상반기 1분기를 지나면서부터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빅테크가 빠졌다 사야죠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중소중류가 폭등했다 조심해야죠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한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해도 자 이게 트럼프가 될거니까 이렇게 가시죠 라는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뭐 앞서서도 방금 달랐는데 빅테크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중소용주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약간 좀 중소용주로 수급이 쏠리는 듯한 손받김 현상도 단기적으로 일어났었고 네 그래서 약간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 상황이 약간 고착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그림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까지 종가기준인데 이렇게 튈 때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가격값 줄이기 차원인데 같이 움직이면서 줄이는 건 있어도 반대로 움직이면서 줄이는 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런거죠 근데 이걸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 되겠죠 엔케리트레이드를 청산해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매매를 하는데 작은 금액으로 시급을 낼 수 있는게 중소용주 당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거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왔나 보면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파란색이 이 찢은색이 뭐냐면 나스닥 대비 럭셀이천 상대강도에요 22년 하반기부터 주구장창 빠져서 이게 110 가까이 있던게 68.8 70도 깼어요 너무 싼거 맞아요 근데 단숨에 81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달도 안되는 시간 동안 한 3주 동안 그리고 밸류에이션 괴리도 이게 27% 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3% 까지 줄였는데 이게 21년 수준이에요 다 왔어요 어 그래도 러셀이천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3년 하반기 22년 하반기에요 러셀이천이 이렇게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은 자 여기 보시면 17년은 비등비등 했고 18년도 비슷했고 19년은 좀 못했지만 21년은 러셀이 더 잘했고요 비에스 모멘텀은 22년은 러셀만 잘했고요 그러니까 러셀이천이 더 좋았죠 그러다가 23년은 마이너스 반전 반대로 나스닥은 플러스 반전 하면서 이게 확 헷갈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까지도 마이너스 8점이 21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엇갈리면서 격차가 벌어진 건데 자 그럼 이게 언제에서 될까 보면은 자 이 밑에 그림은 21 23년 3분기부터 이게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는데 2분기에가 이게 조금 좁혀지긴 했어요 근데 3분기 4분기 더 좁혀지냐 그러지 않아요 구도도 안 바뀌고 그래서 저는 지금 레벨이면 상대강도 측면에서 작년 수준까지 회복이 됐고 밸류에이션 갭은 21년 수준까지 좁혀놨으면 일단락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자꾸 지금은 많이 떨어진 빅테크나 이런 쪽들을 사야지 러셀이천이나 중소용주를 더 사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매크로 상황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걸 짚어봤는데 약간 구조적으로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문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면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이 현재까지 AI에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빅테크들의 AI 관련 매출이 6천억 달러는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천억 달러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이 6천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면 AI는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6천억 달러를 당장 회수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PER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한 금액을 얼마큼 뒤에 회수할 수 있는가를 하는 거라서 40배면 40년 뭐 쉽게 말하면 10배면 10년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쌀 순 있죠 비쌀 순 있죠 40년 뒤에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45배까지 가다 30배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비싸다는 말은 되긴 하는데 이게 버블이다? 회수를 절대 못한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저는 최근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방향성의 문제냐 기울기의 문제냐로 좀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열일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실적 전망이나 실적 흐름들이 꺾였나요? 꺾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이런 흐름들을 최대치로 반영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성장할 걸로 기대됐던 종목이나 지수가 기울기가 약간 낮아지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가가 그동안에 이런 거죠 AI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기울기가 점점점점 올라간다고 전망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탕 튀다가 탕 튀다가 탕 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 기울기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방향성을 같이 가겠죠 근데 이게 부러지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죠 끝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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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니까 추세반전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익 전망이나 흐름을 보면 일단은 26년까지는 이익이 레벨업 되는 그림이 나와 있고 모멘텀도 살아 있고 매출액도 증가가 두 자릿수 되고 이익률은 40%가 넘고 그럼 이거를 풀어줬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기울기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림일까 라고 하면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어제 기준으로 그렸는데 오늘까지 보면은 뭐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에요 30배 왜냐면은 EPS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과격하게 조정받았으니까 45도였던 게 이 주가인데도 30배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밸류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조정받았다라는 레벨로 갔고 가격 측면에서도 102달러가 저는 102달러 100달러 깨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많이 빠졌지만 한 106달러 정도에서 바닥을 잡았을 거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툭 빠졌다 반등했다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지 툭 하다가 깨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6천억 달러가 돼야 된다 언젠간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있는 버블이다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IT 버블이다 뭐 솔직히 금융위기나 IT 버블이다 이런 거 다 맞췄으면 여기 안 있겠죠 이분도 이분도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잘 생각을 해 보셔서 개개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방향성이 꺾인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걸 못 미치는 흐름이냐 이것만 하시면은 조금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팔아야 될 거 아니면 얘는 버틸 거 얘는 조정받으면 더 사야 될 거 이런 구분이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약간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빅테크들의 차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뭐 생각보다 뭐 저조했다 가이던스가 부진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기사 레토릭은 그렇잖아요 사실 자 그 생각은 누굴까요 시장의 생각 그 시장의 생각은 컨셉이 아닐까요 음 컨셉이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컨셉보다 잘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은 네 네 서프라이즈에요 전반적으로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잘했는데 이런 거 핑계를 대는 거죠 기타 투자 기타 투자에서 무슨 뭐 그런 쪽에서 좀 부진했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무시하고 나쁜 것만 바라볼 때는 좀 과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종목이나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나쁜 얘기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가? 그렇진 않아요 위에 보시는 테슬라도 EPS는 쇼크인데 지난 분기 그동안에는 매출액이 4개 분기 연속 예상보다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매출액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시되고 테슬라 EPS 안 좋다 라는 것만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은 자 시장에 호재랑 악재가 있어요 이게 같이 반영될 텐데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만 되게 많이 반영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눌려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된 이후에는 어떤 게 힘이 있을까 호재 남아있는 호재 힘이 세지겠죠 저는 그런 시점이 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그날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또 많이들 불안해하셔서 말씀드린 거는 스프링이 있다 스프링이 자 이런 스프링이 뭐 앤 캐리 트럼프 에이아이 모멘텀 달러도 달러도 104% 초과까지 내려왔고 이런 건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반영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논리를 말씀드렸던 게 2020년 3월 4월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을 틈타서 살만한 주식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던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겠네요 그쵸 지금은 많이 눌렀던 걸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 대비 요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리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실적 변화율과 주가 변화율을 같이 비교해 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실적 대비 코스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비철 아이티아도요 자동차 아이티아도요 쭉 있죠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까지 너무 많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가격적으로도 그러니까 7월 12일 고점 이후 많이 빠진 애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좀 관심있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